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희 오늘 왜 두명이죠? 윌리엄스는 어디 간거에요? 오늘은 윌리엄스 대신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죠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윌리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핫 하신 분은 언제 나오는거죠? 나름 우리 중에서는 핫 하시답니다 저는 핫하다고 한적 없네 네 뭐라구요? 저는 핫하다고 핫 네? 안들려요 저는 핫하 요즘 핫한 윌리엄스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단추는 Q&A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 뭐라도 알려주세요 그럼 첫번째 질문입니다 윌리엄스씨는 이름이 영어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윌리엄스라는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윌리엄스씨는 키가 좀 작으신데요 혹시 키가 어느정돈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케여 사실 175 조금 안되요 사실 170입니다 168이다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방금까지의 무례함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윌리엄스씨는 앞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은 꾸준함을 유지하며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저기요 저기요 제발 듣고 있어요 아아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안 한다고 찍지 마 찍지 마 ync 여러분 아아 그 이와